5.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제9회 화성시장대 전국사회인 야구대회 비출부 둘째날 64강전 D구장에서 오늘 첫번째 경기 나인스타즈 대 인후에 아 좋습니다! 1루로 아우 잘 잡았네요 1회 상황에 쳤습니다. 3루수! 걷어냈어요! 아 이게 뭔가요? 그사이 1회루주자 호빈 아 잘 잡았는데 1회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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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왜왜왜왜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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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루수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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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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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2회 1회 6 6 4 5 5 2 6 투자는 2루까지 완창! 2타점적 시타 치고 있는 한둥이! 지금 선으로 하시나봐요. 오! 퍼트됐는데요! 높이 뜬 건 포스가! 와! 슬라이딩 캐치! 핀댄 뒤에서 찍어! 중견수야! 톡톡 튀는 선수 같은데? 쳤습니다! 자익수 앞에 깔끔한 안타! 뛰어지는 변하고 그렇죠! 뛰어지는 변하고! 중견수가! 아! 뚝 떨어지는 않다! 주자들 아! 안 피하네요! 안 피하네요! 안 피하네요! 경험하고 쳤습니다! 자! 중견수! 중견수 앞에 안타! 이야! 여기서 또 안타를 쳐내는 반재익 선수! 아! 근데 하지만 너무 아쉬운 게 초시현을 누리로 추측해야겠죠? 이야! 여기서 또 골렛 밀어내기 허용하는 신진혁 초수! 주자 뛰었고요! 그리고 길게 선고 여유있게 세입되는 것 같다면 쳤습니다! 자! 센터방면! 중견수! 7을 넘기는 안타! 펜스까지 흘러갑니다! 2루 주자! 3루 돌고! 홈까지! 1루 3루까지 가나요? 3루까지 가나요? 어! 홈까지! 자! 타자주자는 홈인! 저는 홈인! 이탈리아나 이런 쪽에서 빼고 싶은 거 같아요 이탈리아요? 그렇죠! 아이스 앞에 깔끔한 안타! 벤이 공격! 2루 6? 1루 9! wall 3루 5 Kreis 5 4 10'2% 1 4 승리가 중견수 가는 게 아주 아쉽네요. 자 뛰었고요. 유격수 잡아서 이루고 이루. 아 뭐예요? 이거 뭔가요? 이루수가 베이스에 들어와 있지를 못했어요. 2, 3루 더블 스틱. 또 엉덩방어를... 네. 이대로 그냥 경기 종료. 마쳤습니다. 이루수 가는 안타. 3루 주자 승리. 2루자 3루 돌아서. 2루 주자도. 2루 주자도. 2점 더 추가하는 나이스하. 팀 여기서 끝내는데. 대회기 때문에. 1루서 잡아서. 1루 선고 아웃. 1루로 길게 선고.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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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경기 끝난다고 판단한 것 같네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아웃. quote on. quote. harmony. 뭐야. 이렇게 네가 들 lasted canal bitch. 원래는 그런 누나. 그렇죠. 여러분들 부끄러 geez. 둘이 뭐지 이것. 여러분 지금 toilet. 저는 이곳에 이거를 다 kam. 뜨거운 줄다든가 이렇게 놨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